신령한 자 엘리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신령한 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된 게 아니고 절차와 과정과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단계가 다시 말하면 애국에서 일단 탈출해서 세례는 받아야 돼 문제는 광야를 빨리 통과해 오랩시다 힘든 부분 있죠 물질의 연단, 자녀, 남편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 싸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인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회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육성, 죄성이 뽑아지고 벗어나야 여당강 불세를 받고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렵게 생각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지금 새벽에도 계속 30일 동안 주제가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4차원 말씀이 4차원 영의 차원이에요 말씀이 영의 생명인데 우리는 대부분 내 머리 혼으로 산 것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영혼육 그림을 그린다면 시간 없으니까 영혼육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이 4차원이고 혼으로 살면 내 지식으로 살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을 살아서는 절대 마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영호로 혼으로 엎지락뒤지락 엎지락뒤지락 알겠죠 엎어져다 지지웠다 막 싸우는 거야 서로 그러면 힘들어 근데 완전히 여기서 이기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 이 불세를 와도 여기서 죽거든요 여기서 불세를 해서 죽어지는 죽음이 와야 돼 성의 불받아야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영으로 내가 못받게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게 사신 것이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4차원이에요 이것이 가난 땅의 삶이에요 가난 땅 가난 땅의 삶 이 가난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가난 땅 천국이 가난이고 가난 만나리 가난 땅 가난 땅 가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가난한 땅을 산다는 것은 여기서 천국 생활 다 천국 생활 천국 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했자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성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 우리 내 마음에 있는 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이미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서 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4차원으로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무조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을 잡힌 거 없어도 나에게 믿음을 살리라 4차원으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 독자 이삭도 드렸고 또 주라 후이 되어 흔들면서 안겨주리라 주문을 없어야 되는데 더 씨앗이 돼서 많이 얻게 되고 신령한 자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소망과 사는 게 기뻐를 해요 환경이 아무리 그대라도 기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의 의와 병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이렇게 오는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시열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은혜받은 사람들이 불 받고 나서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꿔져서 나무가 마른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었죠 영에 사는 사람과 영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주인과 교제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음성이 있고 희열이 이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판단하나 여러분 어른은 애기들만 다 알아요 애기들은 어른만 몰라 판단받지 않애 누가 박목상 아주 나쁜 놈이요 뭐 WCG가 잘났나 혼자 엉뚱한 짓 그랬어 막 그래 너희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질을 내버리면 내가 판단을 받지 않아요 누가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안 된다니까 신령한 판단해 그러나 난 알아 어른이기 때문에 명의 어른은 애기들 보면 알아요 애기들은 어른만 몰라 판단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말해서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판단 안 봐도 너희들이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 그렇구나 누가 말하나 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날 것도 없어 내가 화나고 속상하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판단 받고 있잖아 판단 안 봐도 너희들 신령한 자는 판단하나 판단돼요 다 알아 그래서 말 안 해 다 알고 그러나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의 반응인가 보면 알아요 반응인가 보면 우리 주차장을 오픈해 놓고 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팍 그래갖고 금요기도 같은 건 딱 차버려 지금 벚꽃 축제 때문에 계속 오픈하지 않을게 오픈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예비에서 우리 성도 차를 못해 이번 주일날도 뺑뺑 돌고 가버렸다 그러네 그건 막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주차장 우리 통제를 해요 막아요 우리 성도끼만 샀어요 놔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섬겨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차 오픈해줘 저들을 좋더러 막 만드셨어요 그런데 얌체들이 주일간다 차도 안 빼고 어떤 때는 차 문 입구를 막아놓고 있다가 지금 급한 게 될 때 없으니까 입구에다 차 대놓고 가버려 그러면 안에 차는 어쩌라고 그래갖고 이번에 오늘 전수사님이 그런다 갔더니 안면 사람이 대들어 막 열이 나갖고 나한테 들어왔어 목사님 세상에 그 사람 안면 사람이 차 입구에다 주차해놓고 다 막아놓고 그랬다니까 오히려 나한테 대들고 달라드는데 아주 나를 머릿결에 잡으러 갑시다 막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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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의인 다 되시오 우리는 시험들 자 물어볼게 그러면 그 순간 화가 나갖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하는 행동 짓거리가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화가 나게 생겼어 입구에다 차 댔으니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아 근데 오히려 덥때 큰소리 쳐 막 그러면 화가 나 그래갖고 목사님 혼자 의인 다 되시오 우리 시험들 자 물어볼게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화가 나갖고 반응을 보여 버렸어 그 센서 같으면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정상이요 고장난 거지 바로 그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에 내가 반응하냐고 이해가 돼요? 믿음 많은 말씀에 반응을 살자고 하나님 말씀에는 성질하겠고 희생은 헌신을 하겠잖아 아메죠 거기에 반응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성질 내면 내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감정의 기분에 그러든 말든 내부도 가버리는 거예요 아메 말씀에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보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좀 양보고 십자가 지고 어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으래 어른밤 난 때렸구만 막 화내고 있고 왼밤 내밀으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말씀에 반응한 것은 왼밤 내밀 것이 반응한 거예요 아메죠 왼밤 내밀으라고 진짜 때려보네 그리고 나 때리라고 손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손 호호 부르지라고 그냥 아메 그러면 그 사람 미안해하고 회개했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합시다 자 가난한 사람은 신령한 자는 내가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 예수님은 십자가 상해 다르셨고 아버지 저들이 제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러셨고 그것 때문에 그 재물이 돼서 상대되거든요 우리가 이 신령한 자 사는 것은 뭐인가 환상 뭐 꿈 보고 그래갖고 막 다 알아맞혀 불고 그래갖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십자가지고 사랑하고도 내 맘에 기쁘고 행복해 내 하늘에 기쁨으로 오니까 섬교 그 사람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야 회개거든요 남편한테 불신 남편이 막 나한테 뭐라고 막 화를 내고 교회가 뭐 다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너 돈 벌다주면 침실차 바치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성질 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술 먹고 발로 차고 때렸다게 자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갔어 근데 진짜 신령한 사람은 아버지 내 남편이 뭘 몰라서 그래 울고 기도해갖고 내 남편이 불쌍한 마음만 들어버리면 마귀를 쫓이요 무슨 마음? 긍일의 마음이 들어가고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내 남편이 나한테 비판을 보니까 나를 훈련시켜 나 엔단시켜가지고 우리 남편은 나의 희생물이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아멘 그 마음 가져버리면 말씀 깨닫고 근데 그 말씀 아무리 외워도 안 돼 성령이 와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자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은 신령한 자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감옥에 참여하고 옥터가 움직이지 않다 버리고 할리야 이런 삶을 살자고요 아멘 근데 여기 사는 삶 정도 내버리면 기도응답이 다 돼요 교통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 내 딸아 너 밤새 기도 때문에 이 교회 살려 있고 네 기도를 민족으로 살리고 있고 아이고 이쁘고도 고맙다고 꼭 깨 안아준다니까 아멘 그럼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하다고 아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신령한 자는 기뻐요 행복해 즐거워 하루하루가 그냥 감격이고 기쁨이고 응답이고 하나 역사 나오고 응답이 오고 음성이 들고 인도받으면 붕붕붕 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어 아직도 자랑하고 싶으면서 아직 멀었어 자랑할 것도 없어 모든 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 약한 자 약한 자가 대해줘야지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걸 자꾸 그 사람 상처가 못 쓰겠어 다 성겨주고 낮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강한 사람은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로마 식구장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동창회를 하는데 보니까 다 나보다 못했어 그러면 싹 눈에 돌아 그래갖고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체험이 잘 됐으니까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기쁘네 내가 잘돼가지고 뭐여? 우월의 시킨네 신령한 자여 신령한 자 아니여 아니죠 왜 기뻐하냐 그것 때문에 우는 자 함께 울고 우는 자 함께 울어야지 우는 자 함께 울 수는 있어 동경으로 우는 자 함께 웃어? 동창이 나보다 워낙 크네 옆에 누가 개척해갖고 바울같은 사람이 와갖고 교인들이 다 그리 몰려버렸어 나는 팽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샥 하나는 민족복음화 됐다고 좋아해 내 마음이 눌려 큰다니까 눌려갖고 무릎 꿇고 아버지 나는 언제입니까? 그러고 있어 아니 그리 복음화 됐고 광주가 50을 100% 되면 됐지 네가 무릎 꿇고 나는 언제입니까? 언제고 왜 기뻐 묻으냐 네가 대장되고 싶어서 그 속성이 네 안에 있어 나도 안에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너 울어봐 좀 아버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돼 아멘 진짜 아픈 사람만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 큰 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분 몇 명 모이고 큰 개여서 이름 높여져서 야 그 사람 연합집에 오면 그 사람이 뜬다네 막 그러면요 야 바쁘다네 그 사람 만나기 힘들어 악속이 힘들다니까 야 그래갖고 밑에 차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대단해 성공했다고 하는데 주님 나라가 뭐 너 영광 다 받았다? 너 상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뭔데 오늘 가치가 잘못됐다니까 방해가 잘못됐어요 같이 울어지도 못하고 사랑해지도 못하고 네 이름 다 나눠서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고 신령한 자가 사는 사람은 뭔데 그래서 여기 신령한 자가 사는 사람은 여기 있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봐봐 저들이 금성 안에 만나고 다 죽게 생겼을 때 와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메이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설명은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냐?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안 되니까 애통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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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막 가슴 찌고 아프고 순간순간 거짓말 사려고 반들반들 나만 드러내고 아주 나를 어떻게 생각한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이러고 앉았다니까 하나님이 사실 볼 때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우리들은 나 안 알아준다고요 이러면 대기업 100대 1이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대요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오늘도 무엇에 예호사가 없어 다윗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 외롭대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꼭 맞는 사람 될 것인가 하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안 맞춰요 정말 주님 화면에 만족하고 기도 시간에 즐겁고 음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바울은 내가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글쓰니 남은 거나 내 육지에 채운데 아니 괴로움되나 기쁘냐 한 번도 없거든 우리 성들 때문에 힘들어 근데 기쁘대 남은 거나 내 육지에 채운데 누군가 시작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시작을 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 십자가 지고도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신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뢰한 자가 되어서 기도응답도 잘 된다고 응답 네 원한 소원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메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고 절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자 여호사가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아이성을 가리켰더니 그때부터 이러거든요 가리키나 가리켜야 되고 지팡이 내밀래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팡이를 내가 내밀는 그 믿음으로 심었을 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동행하게 원하실까 이것에 대해 감격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뭐 얻었느냐고 그것이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두운 보도가 안 어두운 보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아메죠 어차피 새끼 밥 먹고 가요 우리가 억만금을 준들 내가 새끼 먹고 하는 거지 주님 주님 오늘의 쓰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에도 성령을 소개한 사람이 없고 성령을 주는 사람이 있어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을 썼어 글은 잘 써 성령을 소개했을 뿐이 성령이 왔니? 대부분 성령 얘기는 잘해 근데 성령 왔냐고 임제했냐고요 안 왔어 만약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람을 더 거세우는데 다 지식으로 가고 있구만 알면 못해 알면 못해 체험도 없고 주님 동행도 아는데 열매 봐라 나무로 네 열매가 뭐 있냐 귀동다가 뭐 있냐 없어요 근데 유명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해보자 물론 숨은 사람 많이 있죠 있는데 오늘 말한 것은 지금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방향은 이것이라고 알고야죠 안수에서 불이 오고 기둥답이 오고 음성이 들고 교제하고 성령이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령 환자를 어떻게 할까 여기가 지성소 단계에 가야 됩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대세 1년에 한 번 피해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만나고 음성 다 들었어요 근데 다이슨은요 항상 여기 들어갔더라고 다이도고 모세만 들어갔어 대세상도 7월 10일 날 속제일 때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 일반 목회자들 죄송하지만 여기 들어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급이 돼야 돼 목회자 중에 목회자 왕이 있어요 주인과 교제한 사람들이요 여기 역급 하나 성도 신자급 그 수가 어느 급이냐 여기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령 환자가 될까 영예사람 될까 우리가 신령 환자 하면 그냥 뭘 많이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것은 기본이지 보고 들어도 그걸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기대해보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받고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알아주길 원해 그게 나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으로 들은 거대요 십자가를 지고 헌신 희생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열매도 없으면서 다 자기 욕심 챙기만 나눠줄 듯 모르는데 다 욕심만 가지고 돈 좋아하면서 명예권세 좋아하면서 신령한 자가 되어버리면 명예권세 하나도 장난감을 여겨야 돼 장난감이거든요 여러분 자 어른들한테 장난감을 좀 갖고 놀아? 나 심심해서 못 놀아요 이거 어? 누우냐고 장난감 갖고 저희들은 그거 갖고 막 장난감 갖고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나 장난감 갖고 한 5살짜리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갖고 싸우냐 하나님 볼 때는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 뭐냐 우리가 얼마나 속은지 몰라 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을 채워버리면 마음의 기쁨이 오거든 금방 이 세상까지 시시해 돈도 시시해 아 그렇다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명예권세가 시시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고난이더라고요 세상에 질려버려야 돼 세상에 질려버려야 돼 세상에 질려버려야 돼 끊어버려 아이고 여기서 엎지락돼 아이고 고생 많이 인생 베리벨 다 겪어보고 나니까 아이고 믿을 것도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믿을 거 없고 사람도 믿을 거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 속에 누워 여러분 연당 훈련받은 감사하셔요 암회죠 세상에 질려야 돼 질려야 돼 그래서 못 받게 죽어야 돼 이 세상에 다 너무 고생한 사람은요 나 빨리 청구만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아직도 세상 미래에 남아가고 있고 아직도 뭔가 한 번 내가 큰소리 한 번 치고 왕 한 번 해보고 싶다 그건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잘된 얘기하면 그 사람은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세상 살기 싫은 사람 많아요 다 힘들면 아프지 제가 교회 시험 들을 때 정말 시험 들을 때는요 아침에 딱 눈 뜨는데 눈 뜨기가 아이고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제가 더불시 싸우고 나서 세 번 쓰러졌거든요 두 번째 세 번 쓰러졌다 10일간 입원했어요 10일간 아이고 교회가 시험 들었는데 그때 난 차절한 걸 느꼈어요 절벽 같은 상황이 시험 들이 어려운데 근데 아침에 땅에 눈을 뜬는데 아이고 눈 뜬 거 싫더라고요 눈 뜬 거 싫은 거 깨달아봤어? 교회 시험 들 때 야 눈 뜨는 게 눈이 안 뜨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걸 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하루에 다섯 시간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병원에서 더 기도하게 그때 신령한 꿈도 주고 음성도 또 줘 그게 하나님 그러시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남의 아픔도 하고 눈물도 닦아져요 세상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과부가 과부서가 나가잖아요 물질이 얼음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질이 얼음당합니다 안 보여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안 깨달아줘요 지금 내가 잘나가고 있으니까 전혀 관계도 없어요 사실 6개 사람이고 0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왜 겪겠을까 너무 군고추 걸 벗으면서 40회 하나 가면 다섯 번 서른아홉 대 갈고추에 다섯 번 맞아 한 번 맞아도 오면 찢어지고 죽는데 일주일 광야에서 지냈대 일주일 동안에 물에서 떠갖고 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지 하나님은 왜 바울은 그 고생하냐고 얼마나 강도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감옥의 위험 얼마나 그 고통을 다 겪는데 거기서 영계의 비밀이 다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다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0의 사람 돼서 나는 내 몸 예수의 흔절을 가져나 이런 바울 서실에서 그 많은 고통을 견뎌서 이겨낸 것 때문에 그 후 우리가 성기 몰 때 야 주임 따른 게 이래도 저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 멸루가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했어요 그분은 놀랍게 바울이 안 나왔다고 못 적었어 바울의 샘플 인간이잖아요 베드로가 샘플 인간이오 예수의 열두 죄가 전부 숨겨있잖아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요 일단 제성원장의 노예 감옥 모임은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어요 첫째 살해 얼마 봐도 아파트 몇 평 차 뭔 차 그래도 급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성공 기준이오 노예장 한 번의 성공 기준이오 아버지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셔 세 시간 기도해 음정 들어 생명의 말씀 먹고 그럼 전하고 있어 그것도 안 하면서 몰라 그러면 세상 돈 벌려면 사업해버려야지 난 이 심판 받아 만일 선정이지 말라 심판이 크다겠어요 네 영혼을 수만 영혼을 너의 선에 맡겼는데 어쩌란 말이냐 저는 가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신령한 자가 돼야지 나도 신령한 자한테 아니지 몰라 저도 근데 얼마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맨날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해 근데 딱 하나 십자가 필요하고 얘네가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 또 넘어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널마다 해결고 살아 해결고 살아 일종 자동차 면허증 가지고 파이럿 공중 비행기 조정호가 있어 그 타고 있는 사람 어쩌라고 다 떨어져 다 죽으라고 소경이 소경이 다 구덩이 빠졌는데 바리스 세계관들이 이 독사자이 있잖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들 얼마나 저자들 책만 했잖아요 지옥 간다고 너희들 근데 저들은 최고로 알았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제자로 삼으려고 대단히 이룰 사람 목죽을 흔들었는데 예수님은 갈리바드 어부를 무식한 사람 그들을 데리다가 순수하지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순수하고 진실한 나귀들 예수님의 에르삼성에 입성할 때 큰 말 타고 그런 거 아니오 겸손해서 나귀 탔어요 오늘도 나는 그게 넘어가면 그래 아버지 나는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가 약하면 힘없으면 이리 비틀 체리 비틀에서 타고 간다 주인들 데리고 하소서 그게 감사해요 이상의 학적으로 똑똑으로 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뭔 필요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가 학위 몇 개 가졌으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요 뭘 도와줘 너 때문에 내가 일 못하는데 성령이 이래야 네가 맡고 있잖아 네 생각이 이론이 혼적인 사람아 영예사람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유주신학 들어와가지고 그때 우리 씨 나오잖아요 주임이 한탄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신선으로 이건요 우리가 교계가 지금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금 불못에 영원히 불속에 들어간다니까 휴가도 못 어찌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는 대로 살아 너 혼자 심각해가지고 무엇이 되냐 이러고 앉았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나는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애통이 터질 것 같아 아버지 너 혼자 잘나고 의롭다 아니 저는 이것도 은혜요 저는 별일 다 겪었어요 그것이 은혜더라고 별거 다 당해봤어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은혜입니다 잘하는 거 없어 까불지 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진행형이요 네가 네 구원 알아서 이루어 생명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까불지 마 우리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뭐냐면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데 성령의 임대가 왔냐고 성령의 역사가 있냐고요 우리 두시 기도했는데 쫙 멀리 있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귀신 절 때 눈 보라고 그래요 겪고 온 때 안수위인데 그 절을 만났는데 목사님 목사님 눈에는 불이 있어요 그래요 어 그게 뭐예요 처음 봤네요 나는 내 눈 불이 있는 이유는 뭔데 난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더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워낙 지식으로 하니까 불이 없어 단순히 물 입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 양이 적더라고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세 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다섯 시간 열 시간만 기도하면 떠요 자 성령의 비행장에 딱 비행기 타고 가면 팍 달려가요 400km는 나야 뜨거든요 자 비행기가 뜨려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잖아요 그만은 무게를 실었잖아요 어떻게 공격이 뜨냐고 그런데 이 중력과 항력이 있어요 중력은 밑에 땅을 잡아내는 것이고 항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력이 높으면 떠요 중력이 높으면 안 뜨지 비행기 날개가 팍 달려가는데 그 날개가 거기서 바람을 딱 타면 그 바람에 계속 항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령한 자사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올라가야 되고 세상은 돈이고 명예권세가 자꾸 밑에 땅게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운데서 올라갈 힘이 많으면 뜰 것이고 맞아 맞아 내 몸뚱아리가 무게가 밑으로 딱 가라앉을 것이고 이래서 떠야 되잖아요 떨려면 성령이 충만해야지 항력이 더 높아야지요 간단해요 기도 시간에 비해서요 물론 기도 시간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앉아서 합리하지 말고 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시지라 나를 찾고자 만나리라 오원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가 손을 얻고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뭐 부족하냐고 하나님이신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 이게 중요한 비밀이다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있는데 땀이 뺑을 댔대요 근데 이게 실제 모세호가 터진답니다 예수님이 큰 힘으로 이 개세마라는 뜻이 뭐냐면 개세마라는 뜻이 뭐냐면 개세마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 그 말이에요 뭘 짜다고? 기름을 짜듯이 짜 짜 짜 막 막 오 힘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전화해 감사합니까 여기 손에 못이 있어요 여기 못이 이렇게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못이 있어 여기가 여기 못이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토하고 근데 주여 주여해도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목으로 한 기도 가슴을 한 배로 한 기도 목으로는 목만 세 근데 제가 많이 해도 별로 목은 안 세거든요 예 이 산 기도에서 목이 다 젖었더라고 근데 내 목소리가 마이크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바꿔줬어요 하나님 나 감사해요 목이 별로 안 세요 예 가슴 밋기도 팍 토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 어떤 때는요 팍 정말 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목회담은 뭐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팍 지난번에는 은혜인데 정말 내 자존심 상한 일 딱 있는데 근데 그거 싸울 거 없어 그래야 알았어 내가 딱 양보를 하고 그날 저녁만은 쨰 10시부터 기도는데 3시 반까지 기도가 됐어 어떻게 된 건지 5시가 반이 막 제가 더블시 이것도 한 끼 기도해도 12시부터 5시 기도했거든요 이건 23년 5월달에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막 김사모에서 김영국 종목 어떻게 이거 하나 돼가고 이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밤새 여기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이거 그래서 그때 이거 다 정된 거야 근데 근데 그 기도 다음에 분명한 음성을 주더라고요 이건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그건 기본인데 여러분이 그래요 5시 6시간 기도가 밤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돼요 다급밤은 주님 결판 내고 응답하시지 알아서 막 10시간만 기도 여기 안 읽어서 근데 1시간 2시간 조금 하다가 그 신령한 영정 기도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다급은 뭐냐 비전이 붙잡히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악한 형과 싸워 얘기해야 되잖아 전심으로 부르지고 부르지지면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래라 비밀의 영정세계가 열려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그것이 오히려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의세계 열려주고 우리는 영의세계고 신령 은사고는 놔주고 당장 문제역을 해결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기를 주시면서 이걸 더 주려고 더 큰 걸 주려고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성령이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보일차서 많이 부르고 말씀 붙잡고 도와달라고 팍 하면서 문제는 아 이것이 해답이구나 하면 해요 근데 어떻게 5시간 10시간 기도해 나는 안 돼 안 된다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해야지 물론 목회자 아니고 성도들은 좀 어렵죠 직업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3시간은 가능해요 3시간 3시간 하면 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아보려면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저는 잘할 것 없지만 제가 학교 전학교 살펴내고 사자입사 가려고 했어요 나는 죄종 그냥 하고 싶었고 서운해 놓고 못 해야 될 자격이 없어 세상 실패하고 나니까 조용히 난 피해 안 주고 빚쟁이가 막 엎드려서 사자입사 어디 가서 그래서 그냥 청소하고 전도만 하고 세상 직장을 싫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밤새 기도했어요 올 체라도 안 할 것 같아요 한 2시경에 그 추운 1월달 겨울에 그 1, 2시간 2, 3시간 기도 엎드려 졸았는데 그때 하나가 나를 만나줬어요 한 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이 인생 방향을 바꿔지고 10일 금식하고 음성 그래서 죄종길이 열렸거든요 문제 기도가 하면 하나님 생명하고 만나주고 안 하면 죽고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암해죠 그래서 기도를 더 기피하고 만나고 음성 듣고 역사 나면 여러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 1, 2한사람 기도 나라로 살았는데 우리 숨 많이 모여 적게 모여 그것부터 네가 믿음 없는 거예요 많이 모여 몇일 모였다고 전하고 싶냐 어? 너 하나만 기도해도 너 이럴 수 있어 1년만 되면 암해져 어?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시간을 주는데 이게 여기 앉아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두 시간 하고 할 일은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그리고 적당한 그러고 나서 마귀를 못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 아니 다니엘이 사자국으로 들어간다고 애들한테 기도 싸움을 믿겠잖아요 그거 많이 들었어 근데 사자국으로 들어간다고 기도해? 사자국으로 들어간다고 안 해도 기도도 안 해도 막 하기도 져버린 거잖아요 하여튼 마귀는 기도 안 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시간이 문제가 아니요 시간 몇 시간 하고도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되어요 진짜 설계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신령한자 여기 요거 삼층전 설계 시간이 없나야 돼요 다음 기회 삼층전 여기도 아홉 단계가 있는데 신성렴 목사 제게도 그 얘기가 나오고 지역도 아홉 단계가 아니고 청국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젤 꼭대기 가려야 돼 삼층에도 또 구조가 돼 일층,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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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이게 또 다 나와요 어 근데 성경증이 근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저까지 설명 못 하고 자 기도합시다 신령한자가 됩시다 기도 여러분들이 딱 오늘 결심은 내가 한 시간 한 사람 두 시간 하고 한 시간씩만 더 플러스 시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기도해요 막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민족 어떻게 돼요 울어 막 애통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나무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좀 어떻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성의 감동을 기도시키고 기도가 네가 수증기로 올라가야 불방울이 떨어진대 안 한 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기도만 다니엘을 왜 그렇게 사자고 넣고 그거 기도 싸움 했지 않니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 21일 기도고 있었을 때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바사옥권 사단이 막았는데 미갈 천사장님 와서 도와줬다 미갈 천사장님 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오고도 못해요 그냥 좀 하세요 야 영계의 법칙은 하나님의 정음을 하나님도 안 깨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하시고 그것에 제약을 받아요 신학생계의 선재만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사상에 다 이뤘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려 하십니다 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고 이루려 하십니다 그걸 네가 바꾸려고 하냐 안 하고 안 돼 그건 성경 성경 말씀을 진리고 원칙인데 그걸 하나님을 바꾸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묶인다 그럴까 제약받는다 그럴까 그걸 초월하잖아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그걸 초월해보면 진리가 왔다 갔다 해보라고 아니요요 원칙은 있어요 그게 말씀이요 그걸 깨닫고 내가 바꿔야지 방송국에 사이클 거기다 네가 마쳐야지 여기다 방송 사이클 마쳐놓고 방송국에 여기다 라디오에 마쳐라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네가 마치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진리가 이렇게 이 영역의 원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원칙 진리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면 해방한다 법 되리더라고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면 법을 해결하지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 왜 친히 그 죄의 문제는 피 흘려 해결하기 때문에 그 속죄의 법칙에서 예수님도 친히 와서 죽으셔야 됐고 그걸 초월하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변하려고 변하려고 말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 진리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화를 내 우리 성들 잘 들어요 주차장 얘기 잘 들으셔 누가 마음 보러 간다 해도 마음 보러 간다 목상은 의인 되시고 우린 시험 들어요 그거의 센서가 주차장 난 거예요 맞아 맞아 하나님 말씀에는 성겨라 사랑해라 아멘이죠 말씀에 반응을 써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